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한 번 다 해보았습니다. 이게 큰 틀 속에서 큰 흐름 속에서 하나의 영화를 보고 이 영화를 바라보는 내 관점에 따라서 내 관점으로 이 전체를 쭉 정리를 했는 겁니다. 이게 매핑이기도 하고 이렇게 키워드 각각의 키워드에 따라서 하나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오는 이런 모습을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꿈이 주는 의미 그리고 여기에 노래 속에 등장하는 연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이 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지금 주방장과 주인의 관계를 놓고 한쪽에는 억압하고 무시하는 주인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속박당하는 주방장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디 갔다 왔니? 이라고 하는 이 영화 제목을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의 주방장은 주인의 억압과 속박 속에서 자기 스스로 늘 억압받는 존재로서 자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쥐가 등장하게 되고 이 쥐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담겨 있었던 또 하나의 자아 내면에 담겨 있던 쥐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가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자아를 통해서 그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게 되면서 쥐를 놓아주면서 스스로가 이제껏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억압된 그 신정들이 다 승화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빛이 걸음걸이가 당당해지고 자신의 어떤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각은 바로 뭡니까? 어디 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나에 대한 인식이죠.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그 말 속에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맨 마지막 노래 속에 연어가 등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자각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회복되고 복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디 갔다 왔니? 라고 하는 어떤 이 제목이 던져주는 메시지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이다. 내 삶은 내가 주도해야 하며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이 영화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들을 이제 알았을 겁니다. 그죠? 이 부분들을 아마 인식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이 영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화를 좀 더 이제 한 번 더 이 강의가 마쳐지면 한 번 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인지 예 한 번 더 가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대상을 두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분석해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야기를 분석하고 또 상대의 글을 읽고 요약해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또는 상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요점을 파악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의 대상을 분석해 나가는 방법들을 좀 더 의미 깊게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쓰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약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요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이 화가의 그림, 그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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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뭡니까 잘못된 거울, 잘못된 거울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분석하면서 한번 글을 쓰는 곳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된 거울입니다. 잘못된 거울입니다. 거울이 잘못되었다. 거울은 뭡니까? 제목이 잘못된 거울이에요. 잘못된 거울. 잘못된 거울이라고 하면 거울이 잘못된 건 뭡니까? 거울이 잘못된 건 뭐죠? 사물을 제대로 비추지 않을 때 거울이 잘못된 거죠. 거울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죠. 비춰주는 거예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잘못된 거울이라고 제목을 하면서 이 거울을 뭐하고 일치를 시켰어요? 바로 이 눈. 눈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눈? 잘못된 눈? 이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눈이 잘못되었다? 뭐가 떠오르죠? 눈이 잘못되었다? 뭐가 떠오르죠? 바로 이제 편견,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울, 거울은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잘못된 거울이라고 해서 눈을 지금 그려놓았다. 그러면 눈이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봐야 될 텐데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되었다?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 제목과 함께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림을 두고 주제 잡는 것부터 해서 개여도를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글을 써가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에서 잘못된 거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나옵니다. 아까 그림에서는 바로 눈을 두고 잘못된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지막 창구가 되는 거죠.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지막 창구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어주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눈이 잘못되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눈 나면 편견이 되고 편견일 때 결국은 잘못된 거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은 결국 마음의 창이다는 거죠. 마음의 창.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맹자가 이야기하듯이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눈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주관적이다. 너무 나, 내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선택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렇죠? 내가 선택한 것만을 보고, 그리고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눈은, 눈이 이 거울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눈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울도 마찬가지로 거울은 있는 것들의 삶을 반영하는 것인데 잘못된 거울은 주관적, 선택적으로 보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 거울이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삶을 잘못 비추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놓고 보니까 아, 이 글을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글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눈을 보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글을 어떻게 써나가야 될지 개요도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림의 제목, 그림의 제목인 잘못된 거울 해놓고 이제 이 거울이 눈이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거울로서의 눈이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울로서의 눈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잘못된 거울, 눈 이렇게 되면 눈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들이 이 안에 담겨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론 부분에는 그러면 뭘, 무슨 내용을 쓸까? 입니다. 서론 부분에는 늘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글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이 글을 왜 쓰게 되었는지 나는 이 그림이면 이 그림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와 같은 이 동기 부분이, 그죠? 이제 동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글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들어가면 서론 부분에는 참 좋겠다. 그리고 잘못된 거울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편견은 눈의 착각, 마음의 그릇 때문에 인해서 결국 우리가 제대로 다른 사람을 잘못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은 눈의 착각, 마음의 그릇 때문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눈의 착각이 편견을 만들게 되고 이 편견이 결국 다른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 속에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자. 잘못된 거울로서의 눈, 편견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시선, 그리고 편견의 구체적인 사례, 그죠? 나에 대한 선생님들의 잘못된 단정, 그리고 연예인에 대한 고정된 시선이라든가 구체적인 사례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눈과 혀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볼 때 이 눈과 혀를 비교하면서 눈을 더 강조하는 이런 걸 이 본론 속에 들어가고 결론에는 많은 걸 담아내는 눈이 잘못된 거울로 세상을 비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쓰면서 결론 짓자. 이렇게 해서 개여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 잡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개여도를 이렇게 접근하니 그 다음에 글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글쓰기에 들어갑니다. 자, 글쓰기 맨 앞에 르네 마그리트의 잘못된 거울을 선택한 이유와 그죠? 이유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견, 눈의 착각이라고 하는 이 편견이 이 얼마나 잘못,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제 잘못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론 부분에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글을 학생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교수님께서 학기 초에 오리엔테이션 시간대에 갤러리 글쓰기를 할 것이라며 미리 말씀하셨었다. 그래서 학기 중간에 갤러리 글쓰기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별로 놀라지 않았었다. 갤러리 글쓰기를 위해 그림을 정해서 일주일간 지그시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가는 르네 마그리트였다. 그는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리는 벨기에의 화가이며 그의 대표적 그림은 이미지의 배반이다. 그의 그림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 갤러리 글쓰기를 무조건 르네 마그리트로 하고 싶다고 욕심이 생겼다. 그 욕심을 바탕으로 내가 그림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 바로 편견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론의 첫 번째 부분에는 이제 에피소드.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줄거리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죠.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줄거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본론 부분에 넣겠죠. 넣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지금 서론 부분에는 이제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괜찮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서론 두 번째예요. 자, 이 직접적으로 이 편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키워드를 끄집어내야 되겠죠. 자, 잘못된 거울. 마그리트는 작품 이름과 관련된 거울을 그린 것이 아니라 눈을 그렸다. 난 잘못된 거울을 보고 나서 이 눈은 사람의 눈일 것이라 판단했다. 본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하여 편견을 만들어 잘못된 시선을 가지는 건 사람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자, 본 것을 토대로 자신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바로 편견을 만들어서 잘못된 시선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것은 아마 사람뿐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난 사람의 눈을 그려놓고 잘못된 거울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우리의 시선과 편견이 잘못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비추는 것. 마그리트는 그것이 사람의 눈, 편견으로 가득 찬 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울이라고 명한 것 같았다. 나는 이 그림을 보고 나 자신도 편견에 갇힌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닐까 저 사진의 눈과 내 눈이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걱정이 되었다. 이런 노파심 이런 건 필요 없죠. 그래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글의 방향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론에서는 편견을 가지고 본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학생 시절 나는 소위 조용한 아이였다.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싫었던 나는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지만 국영수와 탐구 위주로 돌아가는 수업에는 관심이 없었다. 학교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숙제를 하거나 부모님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한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영화를 보고 시나리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학교 자체에 흥미를 못 느꼈기 때문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그런 선생님들은 내가 얌전한 모범생이라고 단정 지으셨다. 사실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모범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얌전한 모범생이라고 단정해 나가는 그런 편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거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상을 그대로 비추어서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들을 보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만을 보여주면서 이런 편견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예시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예시 예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예시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에 대한 예시 연예인들은 우리가 또 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연예인들은 무조건 예뻐야 해 연예인들은 뭐 해 또는 연예인들은 뭐 한 사람이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지도 않으면서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 것 때문에 단정해버리는 그죠? 그런 편견을 가지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는 이러한 부분도 자 이쪽 부분에 예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본론 1은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본론 2에서는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적으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편견에 대한 예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편견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예시를 본론 1, 2, 3, 4 이렇게 해서 적으면서 편견에 대한 위험함, 무서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도 굉장히 그 편견을 가지지 않아야 하지만 어쩌면 혀 라고 하는 이 말 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요. 이 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말보다 더 혀가 더 중요하다. 아니 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은 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에 대한 조심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매체를 우리는 심순치 않게 묶여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눈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추악한 것에서부터 가장 아름다운 것까지 다 보일 수 있는 눈이 만약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보여줘야 할 것을 깨끗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는 말은 혀가 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혀와 눈의 중요성을 따지자면 나는 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눈이 더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결론 잘못된 거울 처음 봤을 때나 이 글을 쓰면서 볼 때나 르네 마그리트가 무언가를 잘못 비추고 있는 거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그리고 잘못된 거울이라고 제목을 지었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 내게도 있어 내가 깨어있는 동안 하루에도 수십만 번 깜빡거리며 움직여 많은 걸 담아내는 눈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울로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인가 싶었다.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가 잘못된 거울을 그린 이유는 이를 보고 현대일이 각성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눈이 편견을 가지면 안 될 것을 말하는 그림 르네 마그리트가 진짜 바란 것은 평론가들이 그렇다 하게 써놓은 이해 못할 말이 아니라 나처럼 말로는 잘 설명을 못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이 상황을 바란 것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이게 이제 학생의 글입니다. 학생의 글인데 정말 굉장히 잘 썼어요. 부분 부분에서는 교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빼도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학생의 글이 굉장히 그림을 보고 그림을 보고 그림에 담겨있는 어떤 눈을 통해서 편견을 거짓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시선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대한 요 부분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제외해 놓고 제목작기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적으로 개요도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잘 된 그런 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든지 제목을 잡고 또 주제를 잡고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그림 속에서 스스로가 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요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글을 써나가는 모습들 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글의 소재가 됩니다. 글의 소재가 됩니다. 한 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주제와 관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잘 이렇게 이제 추출해 낼 수 있느냐 이런 그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요약점 방금 방금처럼 이렇게 이제 맵핑을 하고 개요도를 쓰고 하는 이 개요도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꼭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요약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요약이 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서 정리 요약 정리 요약 정리 요약 정리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계속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글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 정리 하는 그런 것에 요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른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글 써나가는 방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두 주가 남았는데 이 두 주 동안에는 문장 있죠. 문장 문장을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 인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그 부분에는 내가 쓰고 있는 이 문장이 잘 된 문장인가 못된 문장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